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안산시 상록구 보노동에 위치한 투룸빌라입니다. 매물의 위치는 영상에 표시한 곳 인근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의 학구는 보논초등학교가 4분 거리에 있고 보노중학교는 도보로 5분 거리에 가깝게 있습니다. 대중교통으로는 도보로 1분과 2분 거리에 2개의 정류장이 있습니다. 운행하는 노선은 영상에서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코너에 위치한 건물로 대리석으로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는 외관입니다. 1층에는 필로티 주차장이 있어 3대당 1대씩 주차 가능하답니다. 현재 보고 계신 매물이 거래 완료됐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적어놓겠습니다. 제가 달아놓은 거래 완료 댓글이 없다면 구경 가능한 매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룸에 비해 거실이 아주 큼직했습니다. 책장과 다인용 책상이 배치되어 있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아래 치수만 보시더라도 아주 큼직한 거실이랍니다. 소파와 TV를 아주 넉넉하게 배치할 수 있는 사이즈랍니다. 코너에 위치하고 있어 사방이 트여있는 채광도 아주 좋은 집이었습니다. 주방도 꽤 큼직하게 마련되어 있었는데요. 냉장고 옆으로 키 큰 장에는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식탁도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주방 옆으로는 발코니가 있었는데요. 아주 넉넉한 사이즈는 아니었지만 세탁기를 배치하기엔 문제없어 보였습니다. 김치냉장고도 배치할 수 있을 만큼 폭이 넉넉하게 만들어져 있는 발코니였습니다. 바로 옆으로 만들어져 있는 작은 방을 구경해보겠습니다. 관리상태가 너무 좋았었습니다. 북향으로 창이 향하고 있지만 길쪽으로 트여있어 반사광이 들어와 꽤나 환한 방이었습니다. 욕실이 꽤나 큼직하게 만들어져 있어 좋았습니다. 환기창이 있어 좋았으며 관리상태도 너무 괜찮았습니다. 욕실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 고장없이 잘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방을 구경해보겠습니다. 안방 사이즈가 엄청 큼직했는데요. 관리상태도 좋고 역시 일단 큼직한 사이즈가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오늘은 위치도 좋고 큼직한 투룸빌라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실물이 궁금하신 분은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